이 씨발 것들이 공무원 잘했어도 공무원 잘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되잖아 몰랐답니다. 그들도 몰랐대 기신들 보이고 그리고 이제 냄새 같은 거 다 느껴지고 그리고 꿈을 하면 잠을 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손 하나가 제 머리를 딱 잡아당기더라고요. 지금 이쪽 뒤쪽에 보면 있어요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뭔가 다른 게 또 느껴지거나 머리에 뭔가 망치로 맞는 그런 느낌 몸은 너무 안 좋아지고 일상생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고 그만 좀 이제 그만 좀 고통 써봤으면 좋겠어요. 비우ıp 소재들 반갑습니다. 이게 일이 지금 어제오늘 된 건 아닌 것 같거든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짜증나고 쏙은 속대로 미식겄고 엄마의 사주를 보면 본인은 사주를 보면 우리 같은 제자다 나와 같은 제자라고 벌써 어렸을 때부터 신도 보여줬을 거고 허주도 보여줬을 것이고 느낌도 예감도 다 줬단 말이야 그때부터 본인이 꿈도 이상하고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기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녔다고 근데 누구가 제일 조장이 되었냐 그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던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시던 곳이 시골이었어? 시골에 턱마루가 있던 집이었냐고 혹시 우리가 신발을 벗고 마루 위에 맞죠 왜냐하면 이 밑에 옛날에 우리가 구렁이에는 업이라고 해요 집안에 업 뭔 말인가 알아 듣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살아 생겨네 이 업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나오니까 어떻게 하다가 발견이 됐겠지 삼촌이 잡았는지 사주를 담갔는지 업은 잘못이면 굉장히 덕을 볼 수 있지만 자칫 잘못 모시거나 내쫓거나 업이 나가거나 잡거나 해버리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 망조가 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집에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때 다 무너지고 그 다음 삼촌자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박씨 가정이 무너진 격인 거야 그런데 이 박씨 가정에 유일히 남은 게 본인이 제자이다 보니까 업에서 제일 지금 벌을 많이 쳤어 본인한테 업에서 그렇다 보니 그 이후로부터 본인이 돌아보며 본인은 제자이다 보니 눈으로 보고 몸으로 걷고 아프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격이고 지금 대화하니까 목 조금씩 괜찮아지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확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사실은 박씨 가정 조상보다는 어중이 떠주니가 너무 많다 여운신 하나 수살기 여운신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여운신 하나 삼촌자 하나 그 삼촌이 감고 온 이 구렁이 업 구렁이에서 이렇게 자꾸 목을 옥죄고 몸을 다 이렇게 감고 있다 보니까 이 물질이 끼는 것 같을 것이고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다 보니까 본인 역시도 본인 욕심 풀기 바빴고 사실은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니 속을 너무 안 매비치고 상대가 알아맞출 때까지 끝까지 말 안 하고 있다가 혼자서 감고 집에 와서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 못 맞추나부터 시작해 너의 생각과 야린 생각과 마음을 생각을 조금 해보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딱 그들이 잘못되었을까 지금부터 도와줄 테니까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오고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여기에도 부적 있어요? 응 빼세요 뭐 하자고 이거였는데 잠 잘 자라고? 감옥이다 여기가 응? 여기가 감옥이야 나까지도 오지도 못하게 어? 저걸 뭔데? 뭐라고 했는데? 왜?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무지했냐고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복용하고 무슨 수술인지도 모르고 그 수술대에 누워? 그래 놓고 저 사람들이 나 온몸을 이렇게 해집어놨어요 그 사람만 다시 있어? 자 두 개 잡아봐 내가 오늘 여기에서 있는 거는 다 걷어서 간다 어? 아이고 잠시 잠깐 아씨 내가 재밌었는데 너하고 어? 아아 아아 매일같이 너 머리 아프게 하고 어? 너 목을 이렇게 감고 딱 이렇게 있으니 머리는 터질 것 같고 눈알 빠질 것 같고 아니야? 어? 숨은 숨 들으면 못 쉬겠고 목은 킥킥킥킥킥 그리고 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잡혀가지고 어? 일단은 안 갈라 하겠지 어? 잠시 잠깐 선생님이 가둬놓고 어? 너의 몸에 가둬놓고 간다고 어? 올라가야 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건 동서남북 귀문의 깃발이고 어? 하나씩 차례차례대로 알고 가고 나면은 하나씩 해결해 준다고 하시니까 그래야 알아 심작하란다 알았죠? 이렇게 마무리 실게요 자 혜훈연은 인민연이고 달예월가는 7월 3달 입니다 좋은 인연을 줬다고는 하나 그 인연 안에서도 찾지 못했었고 물론 그 무당들이 인연 맺은 무당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내 스스로가 뭔가 변하려고 하진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에 박씨 가정에 박씨 명당 안으로 이 나라를 접을 적에 부정형정이 없겠는가 천신령님 만신령님 모셔다가 임시 제자 모험주 대신 앞을 서시고 부정형정 마누라 모셔놓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천부정, 만부정이 들어온 게 있다며 지금부터 낱낱이 거두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날에 박씨 가정에 박씨 명당 안으로 부정형정 컸자고 하니 제일 먼저 이렇게 업이 탈이 난 부정이다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업이 나가는 형국이고 내 쫓은 형국이고 그래서 업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탈을 잡고 들어오는 부정이 분명하고 박씨 가정 이 상문이 상문 주당이 들어온다 상문 부정 2, 3년 안쪽으로 상이 났었다 누군데 이 부정을 걷지 않고 이 산을 걷지 않고 나니 본인은 자꾸 잠기는 형국이고 귀신을 쳐다봐도 안되고 대마를 쳐다봐도 안될 것이고 신을 쳐다봐도 안될 것이고 아무리 의학으로 현실적으로 과학으로 증명된 의학으로 약을 먹어봐도 약발이 안받게 했을 것이고 오늘날에 이 부정, 천부정, 만부정 그 쪽에 박씨 가정의 상문화 부정 제일 먼저 들어서고 업이 나가는 부정이 들어서고 박씨 가정에 본인이 아는 거 그래 꿈으로 선몽받고 내 예감 직감으로 왕래하던 부정이 분명하고 상문 부정이 들어오면서 박씨 가정에 이렇게 산소 이렇게 묘를 이장을 하면서 묘탈 바람, 묘탈 이장 부정 이런 게 제일 많이 들어선다 그렇다 보니 박씨 가정에 아들을 준다 해도 지키지 못하는 형국이고 맞지 않냐고 아들을 준다 하더라도 본인은 본인 가정에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을 준다 해도 지키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 가정 명당 안에 부정, 영정 거들 적에 만부정, 천부정 썩하니 거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휴 모리야 아휴 모리야 가면 간 줄 알겠냐 어느 무당 하나 나 한 번 풀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냐 꿈으로 선몽 주고 눈으로 너에게 보여주고 망홍으로 온 직위를 다 놓아도 내가 온는 줄 알았느냐 너 역시도 내가 난지 작은 아버지인지 귀신인지 허주인지 그래 너 좋아하는 구렁이 신인지 알지도 못해놓고 아니냐 집안에 구렁이가 나온 들 내가 그게 어빈인지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짝 밑에서 나오는 저 뱀을 잡아가 나도 좋고 우리 아버지도 좋고 내 몸도 사실은 죽기 직전에 몸이 별로 안 좋았다고 그러니 잡아다가 사도도 담가 묵고요 산에 있는 서진무수도 덜 짐승도 내가 잡아다가 집에서 고아도 묵기도 하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내가 다 먹고 그런데 그게 내가 벌이 될지 모르고 내가 내 죽는 길 여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죽어 너한테 오니 이거를 풀기 전에 죽고 나니 이 무서운 거한테 탁 잡혀가지고 내가 어지도 가지도 못하는 형국이니 폭력 아닌 폭력 쓰기 시작했고 테마인지 폭력인지 모르겠단다 삼촌이 뭔 말이고 테마하면서 때렸어요 나는 모르지 아까 너 인터뷰할 때 이런 말 안 했잖아 삼촌이 그런다 대말을 하면서 너를 두드러 패고 강압적인 말투와 강압적인 몸짓과 결혼이 위축되기 바빴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무당집에 가지도 못하겠고 무당도 싫고 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 다 포기하고 죽고 싶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급살로 머리가 터져 죽었는지 아파 죽었는지 응? 죽고 보니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매일같이 머리도 아프게 하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게 하고 나도 죽어서나 살아서나 내 생전에도 입원을 뻗그지도 못하고 죽어서나 하니 죽어서도 이렇게 매여서 너하고 같이 이렇게 매여 있는데 너가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풀고 가지도 않고 그냥 생자 죽음이 된다 하면 오늘날에 이렇게 제일 먼저 삼촌차 상문에 걸리고 영산에 걸리고 제일 많이 제일 첫 번째로 들어와서 우정 끝에 들어온 거 안납이 좀 풀고 가고 영산에 매여있다면 오늘 선생님이 이 영상고를 좀 풀어주시고 상문에 내가 매여있다면 상문고도 풀어주시고 살아있는 내 조카의 이 한스러운 이 마음에 매여있다면 이 마음에 고도 풀고 가고 오늘 닦고 가고 할 테니 오늘 지금부터 낱낱이 그 고를 풀어갖고 닦아봅시다 아빠 우와 바다 요 가봐! 오늘은 니 스스로 자백하고 가 누가 이렇게 건들건들한데 화가 나요? 한동안 그렇게 갔지 뭐? 크게 말해봐요 그렇죠 이 개새끼들 이 개새끼들 이 개새끼들 삼촌 삼촌 재잡아요 삼촌 재잡아요 그래 너무 한동안 힘들었다 나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더 메이게 하고 삼촌도 살아생전에 잘한게 없다 그걸 왜 건드려 그래 나도 사나 보려고 오우 그렇대해서 아무거나 그래 잡아먹으면 되나 어? 그게 뭐라고 건드려가지고 어? 흠 현숙이한테 와서 뭐했는지 이야기하세요 미안하네 미안하지요.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이야기하세요. 이 ㅅㅂ 것들이 공무원 잘했어도 공무원 잘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잖아. 몰랐답니다. 그들도 몰랐대. 그런 고정 기사 무장질이야! 몰랐대. 이 ㅅㅂ 것들아! 그래 하면 안 되지. 삼촌. 그럼 삼촌도 살아생긴 이런 거 알았나? 그럼 우당들만 탓할 법아. 삼촌 살아생긴 이런 걸 알았어? 응? 그런데 모자란 거 있어서 삼촌이 지금 제일 삼촌을 묶어두고 매어 있는 게 뭐냐고. 그롱이. 그래. 그롱이. 무당들 다 줄여죽이겠다고 하고 그 무당들도 잘못이지만 살아생전에 삼촌이 몰랐던 죄다. 이게 이 ㅅㅂ 것들 아... 오늘은 이 제자 보세요. 오늘 이 제자 보세요. 오늘은 이 제자가 알아드릴게. 오늘 이 제자가 알아드리고 어? 삼촌이 매여 있는 이 영상고도 풀고 가고 응? 이 죄도 오늘은 좀 닦고 가고 이 제자가 잘 분리하고 닦아주면 삼촌도 그 세계에서 많이 공들이고 닦아야 됩니다. 어? 어? 이 애 걱정돼서 어떻게 가 그래도 오늘은 가셔야지 이제 어? 그래 현숙이 죽을까봐 걱정됐다 어? 이 애는 어떡하냐고 현숙이는 나한테 맡기세요. 조카는 나한테 맡기라고 너 아니거든 응 다른 조상들도 다 있어 그래 알아요 응 다들 마음이 같아 그럼요 내 죽을까봐 어떻게 다 잡으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몸에서 안 나가는 거야 응 맞습니다 근데 부당들에 그걸 모르고 신이라고 하고 그거 아니 어 신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어 우리가 해꼬지하는 줄로만 알고 응 어떻게든 얘 미친년 되지가 않게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든 정신들이라도 안 놓으려고 하는 건데 삼촌 조상들도 죽은 형신들은 이 산 조카한테 와 있으면 어? 산 사람한테 와 있으면 힘들어요 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 어? 그거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오늘은 열어줄 테니까 가시고 풀어들릴 테니까 올라가시고 어? 잘 풀어들릴 테니까 오늘은 싹 현숙이 하고 실컷 놓으시고 놀면서 몸에 삼촌이 앉아있던 흔적들 낱낱이 닦으세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삼촌하고 영산에 하고 영산하고 업을 이렇게 분리시켜 드릴 테니까 알았죠? 오늘은 싹 닦아서 걷어서 가봅시다 다시 한번 놀면서 싹 닦아 가세요 갑시다 아 쟤 식구 놀았습니까? 시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싹 닦아서 다 놀았다 싶으면 바퀴로 이렇게 어? 숙아 가봐 옷은 밖으로 이렇게 던지면 돼요 앞에다가 알지 어? 그리고 또 있는가 가 봅시다 자, 뛰어봐. 됐다! 묽은데. 묽은데. 벌써 아까 잡아왔는데 뭐. 아씨, 아깝네. 아깝지? 응. 딱 됐는데. 다 됐는데. 다 됐는데, 그렇지? 응, 아깝지? 내 맘대로 다 실수했는데. 그렇지. 다 거의 다 신청을 해버리냐. 그러니까. 내가 선녀도 내가 하고, 내가 대신도 되고. 내 맘대로 다 휘둘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응. 좀만 더 있으면 완전 내껀데. 와. 좀만 더 있으면 완전 내껀데. 응. 완전 내껀데. 응. 내가 신하고 무당하고. 그렇지. 돈도 벌고 다 해야지. 어, 맞지. 아, 시가. 전나 아깝네. 전나 아깝지. 응. 나 이따다 못 가. 너의 생각들이 궁금하지 않고. 여기 와서 뭐 했어? 무당하자 했고. 어, 제자하고 싶게끔 했고. 무당들 찾으러 댕기를 했고. 응. 내 말 잘 들었거든. 응. 그렇지. 네 말 잘 들었지. 어떻게 잘 듣대. 얘가 내가 신인 줄 알고. 그렇지. 누가 신인지 몰라. 응. 맞아. 얘가 신인지 걔가 신인지 꿈에서 얘가 신이냐. 얘가 얘가 신이냐. 내가 모르거든. 응. 맞지. 그러니까 내가 살살 잘 달고 드니까. 그렇지. 나만 따른 거지. 그러니까 다 떠나잖아. 그렇지. 응. 다 됐는데. 다 물리쳤는데. 응. 얘 도와주는 것들 다 대쳐버렸거든. 도와주는 게 어디 있었냐. 응. 도와주는 건 했었고. 그럼 어떡한 영어로 잡혀와서. 응? 얘가 어떡하면 좋지. 이걸 어떡하면 좋아. 오늘 풀고 가는 거야. 나 봐. 그래서 오늘 어떡할 거야. 안 가면 안 돼. 안 가? 안 가면 안 돼. 가지 말고 있어. 그러면. 응. 네 발로 갈 때가 편할 것이다. 아프게 나갈래. 그냥 나갈래. 오늘 지금 이 순간 깨우치면 좋게 열어서 좋게 보내고 좋게 풀어줄 거고. 아니면 메어둘 거고. 그렇게 해? 응. 간다고. 어떻게 갈 건데. 조용히 갈게. 조용히 어떻게 갈 거냐고. 싹 빠져서 가면 되잖아. 싹 어떻게 빠져나갈 건데. 내가 맨날 간다 해놓고 안 갔잖아. 빼줘. 좋은 말 할 때 가. 알았지? 알았지? 갔다가 가자. 오오. 오오. 으아아오 myth. 에이. 아아으igan. 으와왓. 엫. 긴 쯔근히 주. 여기서 걸려서 안 나오지 어 어 앉아 봐라 너 앉아봐 구슬 할게 문제가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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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아 아 아 certainly 좋고 싶어 할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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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끝났다 니가 왜 판단해 다 나갔다 안 나갔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나는 이게 너의 실체야 나 이 곡을 보여주고 싶었어 지금 피디들한테 오늘 이 곡이 끝나더라도 니 개념이 안 바뀐다 하면 니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알겠느냐 두개 잡아 하나 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집에 구렁이 업이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큰 다라이에다가 풀죽을 쓰고 어떻게든 구렁이가 뱀이거나 이러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표적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한 볼에다가 생반에다가 준비를 하는데 밀가루를 제일 먼저 준비해 그 위에 깨끗하게 했을 때 위에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우리가 보통 대사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쌀을 해가지고 쌀 위에 표적이 있는지 밀가루를 하면 밀가루를 하든지 표적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고 솔잎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걸 정화시키는 거야 집안에 탈을 잡히거나 나쁘게끔 나쁜 기운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부정이 탔다든지 그러면 옛날에 솔잎을 꼽아놓고 부정한 거 들어오지 말라 하는 건데 업 같은 경우에는 너희 집에 어떤 지금 뱀 구렁이 같은 경우에 사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크게 업이 들어오는 걸 들어왔던 것을 내쫓은 격이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쫓은 격이고 그걸 또 잡아 버렸고 하면 안 되는 벌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솔잎으로 깨끗하게끔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너 몸에 있다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여기에 네가 앉을 거야 너와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놨어 우리가 아무도 손을 안 댄 상태에서 네가 표적을 볼 수 있겠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저기 놔뒀어 지금 그리고 네가 여기서 움직일 거고 나중에 그 테마를 하고 나서 너한테 나왔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돼 오케이? 이렇게 지고 이렇게 지어 그러면 몸에 감이 올 거야 그러면 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본인이 원하는 걸 해줘야만 가는 거야 이건 귀신도 아니고 어떤 조상도 아니고 사업풀도 아니야 너희 집에 들어온 업이었지 이 업이 원래 있었던 자리를 관대해서 너희 집의 업이 다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벌써 화가 나셨기 때문에 어? 어? 원티가 목에서 나오면 도 proposal 원티가 나무 원티가 몸으로, 목에서 나오면 hagari에다가 벗으면 된다? 뚫어져라 보이지요? 앞에 준비해놨어요 제자가 박치 가정에 이 자손들은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그래도 이 어린 공주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자가 오늘 준비한 이 정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받고 제자지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못다함을 다음 생에 또다시 풀고 가시고요 그러니 이 자손 몸에 낱낱이 자리 잡고 알 품은 것도 다 안고 새끼도 다 안고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나갈 적에 표시 주세요 그래서 잠시 잠깐 제자의 몸으로 풀고 저 항아리로 올라갑시다 알겠지요? 갑시다 PEMNUMBARA 와우! 와우! 오늘날의 박씨로 가정 안으로 옛날에 적에 모셔놨다고 꾸렁이가 분명하고 가정에 명직히도 업이 분명하다 이 박씨 가정 자손들 내가 씹어먹어볼까 어긋어긋 잘게 잘게 끊어먹어볼까 각기 제자들 각기 자손들 다 목에 메여서 숨통을 모시게 했던 게 내 아기더냐 아버지 때 너희들 이렇게 3대 아이가 3대가 멸족하게 만들려고 너 하나 딱 끊고 가면 끝인데 제가 더 재미있으니까 이제 그런 편이 가세요 잘못됐어 어저께요 다 안쓰대요 오늘날의 임시 제자 잠시 잠깐 몸주 신장님 앞을 서시고 드신겠네 앞을 서서 불림의 업에서 간장을 하여 불림의 신장에서 간장을 하고 잠시 잠깐 박씨 가정에 끊어졌다 이 업의 볼전을 걷어가고 닦아가고 죄송합니다 이거 가고 제가 죄송합니다 받고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거라 고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잘 받고 오늘 이렇게 올라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명해서 너의 명 잘 지켜 주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거라 이건 소원 깃발이야 소원 깃발이니까 소원하는 바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리 알았습니다. 가시랍니다 이렇게 해놨네 와서 좀 보여주세요 뱀이 바로 스친지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뱀이 바로 스친지 지나가는 길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고 표적 받았지? 몸이 좀 개운하나? 아 이만했나? 안 녹았던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정선 받은 거 이거는 쌤 결계를 치고 이래놓고 마무리 나중에 살을 침해서 마무리를 치면 알아서 영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 어떤 의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다 너희 집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벌이 벗겨져야 그 다음 거를 행하지 너가 행하면 뭔가 국발이 받거나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거나 하는데 첫 번째 이 맥을 못 풀다 보니까 아무리 그 다음 좋은 걸 아무리 네가 돈을 들여서 굿을 해보는데 그 굿이 맥히지가 않는 거야 뭔 말이 알아 듣겠나? 그러니 오늘 이렇게 해놓고 그 전에 구수했을 때는 그냥 무작정 빙이니까 테마를 해야 된다 이게 손발 다 꽉 잡게 해 놓고 사방으로 잡게 해 놓거나 아니면 다 묶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막 그냥 빼내려고 하는데 누구야 빼내려고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저절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몸으로 느끼고 행동하고 가슴이 일단 뻥 뚫린 느낌이고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제 생각이라든가 개념 같은 마인드 같은 거 행동들 그런 것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 더 노력하고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여기저기 많은 이제 무당들을 찾아가서 솔루션도 많이 해봤고 굿도 해봤고 테마 의식도 많이 해봤는데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히지도 못한 상태에서 뭔가 행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례자의 집안 내력을 보니까 어떡하다 보니 우리 박씨 가정의 위입대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많이 모시고 알고 그리고 성기던 구렁이 업이 있었는데 그 업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삼촌자가 되었던 박씨 가정에서 내려오는 우리 자손들이 그걸 탈을 잡고 손을 댕겨오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이 너무 많이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그 구렁이 업한테 업에서 들어온 벌을 벗기는 게 그리고 다시 되돌려 놓는 게 첫 번째 어떤 솔루션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례자 몸은 분명히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 구렁이가 원하는 걸 제가 준비를 했고 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알도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몸에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뱀처럼 꼬우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행위를 좀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례자 몸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나오는 과정을 그렇게 사례자하고 풀면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차례차례대로 제대로 알고 기도를 행하면서 그 과정을 꾸준히 지속해서 하다 보면 좋은 결과는 있을 것 같아요